정말 놈을 찾아서 죽일 각오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. 이긴다가 아니라 죽인다, 죽여버린다 그런 기세를 써야지 힘으로부터 생각하지 마 네가 아무리 훈련해도 힘에서 믿는다. 그럼 어떡해요. 급소만 노려. 관자놀이, 인중, 턱, 명치, 그리고 성기. 무조건 급소만 때린다. 그럼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. 오케이. 한번 해볼까? 네? 들어와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제가 아니야,하지 않게 된다. 게имо. 이리와. 등장. Commerce. 탁by! graciously 하다. erem! 수영! 퍽! 어떻게 jako 싶어. 이거. 왜? 괜찮으세요? 이번 건 제대로 들어갔다. 센스가 있네. 근데 파워가 약해. 다시.